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과 사건, 사고 등을 정리했습니다. 부산진 경찰서는 지난 20일 새벽 프로축구 포항스틸러스의 신영준 선수가 성폭행 범죄 현장에서 피해 여성 2명을 구하고 범인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영준 선수는 부산 서면에서 집으로 귀가하다 휴가 나온 군인 24살 이모씨가 20대 여성 2명을 잇따라 성폭행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추격해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부산 지역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부산 글로벌 포럼은 오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조청해 세계 경제의 급변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조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김 원장은 유럽 재정위기 등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은 물론 지역 차원에서 공동 대응과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